동호가의 아이언마스크 안녕하세요. 비리티의 도호입니다. 드디어 추석에 다가왔습니다. 여러분들, 1년에 한 번 뿐인 추석 풍성하게 보내길 바라겠고요. 한가위에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만났다 해도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가족의 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때 저의 아이언마스크 공연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, 시간 내시는 분들 혹은 시간을 내셔서라도 모시게 된다면 저 동호가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마스 하나의 영웅들여! 네 안녕하세요 나무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시작되네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친척 그리고 또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나무현의 너만 괜찮다면 또 차 안에서 꼭 들으시면서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무현이었습니다 안녕 I love you 사랑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인필터 성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잘 지내셨죠? 올해도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잘될거에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명수입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인필터 성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스피리 소리 질러 네 드디어 이제 저희 추석 명절 다가왔는데요 명절날 가족들과 재미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명절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너무 칼로리 생각하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좋은 생각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곧 좋은 소식으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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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